옳은 탓만 이기면 되는 게임 아닌가요? 승패에 연연하시는 걸 보니 사나이가 되기엔 아직 그래놓고 넌 내가 실브로 가니까 그때서야 구독받더라? 본질 꽤 된 걸로 하는데? 너 추잡한 속내 어쩜 그렇게 저를 잘하세요? 그래서 부케를 켰어요 운명, 쥐맥, 그리고 기만 설마 탑 아칼리인가? 쥐! 육실력을 열어버린다 이건 풀 쓸만했어 왜 해줬잖아? 해줘도 난리야 계속 이렇게 짤짤이만 넣어, 괜찮해 너 꽉 캐셔! 내가 원래 무늬만 실버란다? 아 저 미친 저 인자, 연인자 아 안돼 아 순식간에 역정됐어 너 일로 와 아 무빙 좀 치네 저거? 아 지금 집에 가는데 아 집에 가버렸다 아 이거 집에 못 가게 했었어야 했는데 타랜 수혼 샀어 안 죽으려고 추잡스러운 거 봐라 수혼 샀어 아 이거 수혼 가기 전에 죽였어야 했는데 아아 미드가 없다 아 아 아 됐어 용을 먹었어, 대신에 용을 챙겼어 이거 쥐의 희망할 거라 해야겠다 쥐 아 아 나 이제는 재밌지도 달지도 않네 터미를 설치했습니다 아 鹵 돌려 돌려 가만 잠깐이다 그렇지 이건 도시희망이야 봇! 괜찮아 우리 트위치 벌써 몰아범 나왔어 퀵 퀵 가라! 다위보가 다위보! 쏭쏭쏭쏭쏭쏭쏭 가위라위라위라위라위라 탈탐이 파괴되었습니다 안 돼요! 알리옹! 이거 그냥 보세의 모든 걸 맡겨야겠어 근데 오브젝트는 챙기는데 그러다가 우리 이기는 거 아니야? 이거 우리 이기겠어 제발 아 아 진짜 아칼리 너무 짜증나 이거 마이크면 모른다 마이크면 마이크면 이거 마이크면 몰라 진짜 마이크면 마이..마이님이 모든걸 해주실거라고 난 믿어 의심치 않아 아 아 아 안돼 제발 마이님의 명령을 들어 빨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마이님의 명령을 들어 빨리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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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제 해줄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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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은건데 아냐 뺏뺏뺏뺏 뺏 아냐 아냐 욕심내지마 아니 근데 나 죽을 나는 당연히 죽으라고 아니 방금을 어쩔 수 없었는데 너무 무서운걸 어떡해 죽어 죽어 죽기 저거 떨어지고 있구나 여기.. 아 이거 우리 트위치 원딜님이 탑인데 이거 뿅뿅 쏴가지고 죽게 해야되는데 원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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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빠이님 이걸 이렇게 옹콜을 해준다고? 죽어! 진짜 꼭 이기고 싶습니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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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됐다 아 아 아리 감사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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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가 쏘아올린 작은 고 아리가 쏘아올린 작은 고 2판 제목 아리가 쏘아올린 작은 고 저 팀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설군 또 꽉키셔 아니에요 트위치님이 있어서죠 고생하셨어요 아 아 이게 롤이지 이게 롤이지 여러분 보셨으니까 끝까지 이왕물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긍정 롤 어 이거 때문에 롤이 재밌는거야 이 사람을 들었다놨다하는 이 마약같은 이 맛 너무 재밌어 미쳐버릴 것만 같아 놈들은 지금 얼마나 화가 났을까 진짜 너무 재밌어 이게 롤이지 미친 드립파 아리갓토래 아니 대단히 중의적인 표현이야 이거 정말 놀라워 아리갓토 아리갓토? 진짜 내가 봤을 때 이분 수능에서 언어영역 1등급이다 장원급제 제가 봤을 때는 롤이 진짜 개빡치긴 한데 이런 것 때문에 롤을 다들 잘 못 끊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롤이 약간 이런 마약 같은 이 맛이 있을까? 어 진짜 짠 짠